이리와 세크미트! 위대한 왕을 백성들에게 소개할 시간이야.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인사해야 한다고 들었다! 안녕하냐? 아무도 세크를 못 막아! 아우! 벌벌 떨어가! 아차! 따라라! 까불으면 다 치우고자! 금방 간다!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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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이제 초왕국이다! 김금님에게 머리 죽여라! 끝! 길막지 마라! 자! 에잇! 진을 괴물로 받을 거다! 잘 놀았다! 흐흑! 입장해! 잘 놀다! 예전의